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25번째 서비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관점词은 구어, 혹은 구어, 구어, 혹은 구어. 앞을 쌍기역으로 발음하는 구어, 구어일 때는 사성으로 해서 뭔가 슝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구어일 때는 구어, 혹기역으로 발음해서 뭐뭐 한적이 있고, 먹어본적이 있고, 해봤고, 노력해봤고 할 때 그 구어로도 발음하실 수도 있어요. 글자를 먼저 보시면 글자 아주 쉽지만 더 기억하기 쉽게 요거는 글자가 지날과자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 보셨을 거예요. 쇼트트랙 경기 볼 때 보면 선수들이 뒷짐을 치고 3000m나 1500m 이렇게 좀 긴 거 하면 빨리 초반에 확 치고 안 나가고 처음에 약간 이렇게 좀 분위기 파악하면서 느릿느릿하게 가요. 그 느낌을 살린게, 여기 그림판을 좀 띄워볼까요? 음... 징샤다이 샤옹, 마샤한 쪽에 님을 가니 샤제 끄 스, 하오바. 여기에 보시면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요렇게 생긴 부분이 시엄, 시엄가다 라는 뜻의 글자예요. 그 부수거든요. 그래서 시엄, 시엄 가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긴 경기를 가야 될 때 시엄, 시엄 가요. 요 옆에 있는 요 글자는 손가락에 손에 있는 요 마디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엄, 시엄 갔지만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딱 꼭 그래서 엄지 척 해가지고 요 마디로 딱 잘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진할과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순간순간은 다 시엄, 시엄 지나간다 라는 의미예요. 요 마디촌자와 시엄, 시엄 갈착자가 만나서 시엄, 시엄 간다 라는 뜻이고요. 요 글자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얘를 먼저 써놓고 나서 얘를 이때 쓰기 때문에 뭔가 레이아웃이 안 맞아도 글자를 다 예쁘게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엄, 시엄 갈착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안에 타는 사람을 먼저 그려요. 안에 타는 친구를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시엄, 시엄 갈착자를 맞춰서 쓰면 더 이상 안돼 나는 여기 제 마우스로 써서 그래요. 글자 쓸 때는 타는 사람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요 텔레포터를 태워야 글자가 예쁘게 써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타는 애들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텔레포터를 써야 돼요. 왼쪽에 말고 타는 애 먼저. 얘도 타는 애 먼저 쓰고 그다음에 쓰시면 글자가 예뻐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정도 보는 걸로 하고 쇼시엔 칸칸 으흠 찐티에 보면요. 칸덤 됐고 꾸어 꾸어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꾸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순서는 1번이 희미하긴 하지만 안에 타고 있는 거 먼저 그리는 거 자 그리고 꾸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마디 한마디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금을 하면 지난 진할 과자라고 발음이 되고요. 우리가 뭐 지난 과거 지난 과오 지난 과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지난한 과정 이런 거 할 때 그 과자가 전부 다 이 과자예요. 근데 방금 얘기해서 말하고 있지만 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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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을 지나는 거 꾸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씩 그냥 쭉쭉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구어 생일 생일 생일을 지내다 즉 생일을 보내다 생일을 지내다 구어 생일 구어 생일 그리고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구어 시간 구어 시간 구어 시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절을 보낼 때도 구어 설날 구어 추석 중국에서는 구어 춘제 이런 기념일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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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혹은 고향에 가서 구어 년 한 해를 보낸다 근데 이때 한 해는 그 해가 아니라 다시 털날을 보내는 거예요. 호이자 구어 년 하여 여기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 이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이거예요. 구어 구어 지내는 정두 이거예요. 매번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How are you? 라고 여쭤보는 거 니 구어 다 하오 마? 구어 다 하오 마? 구어 다 하오 마? 구어 다 하오 마? 말아야지 해 볼게요. 니 구어 다 하오 마? 니 구어 다 하오 마? 구어 다 하오 마? 혹은 구어 다 정야? 구어 다 정야? 어떻게 지내? 구어 다 하오 마? 잘 지내? 구어 다 하오 마? 잘 지내지?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여 헤어졌어 그리고 혼자 못 있고 시왕 희망해 니 구어 다 하오 니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술 취해 가지고 푸념하는 거예요. 시왕 니 구어 다 하오 시왕 니 구어 다 하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아래는 시 잔 구어 다 정화 매일 매일 하는 말이죠? 벌써 10시야? 시 잔 시 잔이 구어 하는 정도가 와 시 잔 구어 다 정화 와 시 잔 구어 다 정화 자 쉐도잉 시이자 와 시 잔 구어 다 정화 와 부터 하셔야 쉐도잉이에요. 와 시 잔 구어 다 정화 시 잔 구어 다 정화 근데 회사에 있을 때 어때요? 회사에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는 아 시 잔 구어 다 정화 아 시 잔 구어 다 정화 아 하여 하여 한국인들은 설날을 어떻게 보내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텍스트로 보는 건 재미없으니까 뒤에 그림 보면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 몇 가지 그냥 표현만 보고 넘어갈게요. 구어 는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며칠을 보낼 거예요. 한자 그대로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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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만 보내면 3월 이하로 바꿔볼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구어 지 잔 주스 3일 아 구어 지 잔 주스 3일 아 구어 지 잔 주스 3일 구어 지 잔 주스 3일 아 2월은 짧으니까요. 구어 지 잔 주스 3일 아 하여 여기 뒤에 보면 구어 지나서 가여 가여 즉 한자 그대로 지나 가여 지날 과자에 갈 거자니까 이거 다 지나가요. 구어 추이 구어 추이는 동사로 쓰면 지나갑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저스 워드 구어 추이 이게 나의 과거야. 음 아유 구어 추이 부종야 중요한 것은 현재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현재야. 할 때 구어 추이 영상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매우한 구어 추이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문장 같이 해석해 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 도시 구어 추이 저 도시 구어 추이 저 이건 도시 다 구어 추이 과거의 일이야. 재미없으니까 그림 보면서 해 볼게요. 번역해 볼까요? 전자 이치 구어 생일 전자 예예 나이 나이 바바 마마 전자 이치 구어 생일 저sol의 전자 신 전부 구어 math 전자 이치 구어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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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Bulma эта 하 나라에 나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의문 은 그냥 그냥 평소문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일생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어 맞아요 진짜 공감하는 바에요 게으른 사람 평생 게으르고 바쁜 사람 평생 바빠 Het bergeek. 상황은 눈전에 ir almonds니깐 시간을 도전하는 conclude 시간에 dla 인 ogni 시대를 떠들고 있는 경우에 바를aggio 잘 지내세요 여러분 김 ContinuWork 왜? 너는 잘 지내세요? 교수님 잘 지내세요? 왜? 대표님 잘 지내세요? 왜? 왜 잘 지내세요? 교수님 잘 지내시죠? 왜 잘 지내세요? 자 해석해 보세요 希望你過得好 像照片一樣好 希望你過得好 像照片一樣好 希望你過得好 像照片一樣好 像 뭐뭐랑 같이 뭐뭐만큼 뭐뭐멘치로 照片一樣 뭐뭐멘치로 네가 잘 지내으면 좋겠어 뭐처럼 像照片一樣好 이 사진처럼 말이야 맞아요 사진 속에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했어 一天又過去了 過去는 동사로 쓰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又過去了 그래서 지그지그 또 지나갔어 진짜 하루가 今天過得這樣 여기서도 동사로 쓰였죠 今天過得這樣 夢想是不是更遠了 一天又過去了 벌써 우리 25강이에요 여러분 今天過得這樣 근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요? 夢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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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浅人了 夢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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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내용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꿈을 보게 되요 꿈을 보게 되요 뭐하는지 어떻게 돌아올까요 어떻게 돌아올까요 이거는 질문이에요 뒷문장을 채우는 거죠 어떻게 돌아올까요 라면을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나 돌아가지 않아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가 돌아다니땐 뒷문장은 뭐 이런거겠죠 어느 날 돌아오고 싶으세요? 너가 돌아다니땐 그래서 나 돌아오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후에 돌아다니땐 이때의 과거는 그냥 명사 과거에요 장소로 쓰셨어요 여기는 계시젠 시젠 정말 어려운 문법 요소인데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중간에 넣었어요 계시젠 계이는 사형식 동사에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다 받을 수 있죠 영어처럼 김미 초콜릿처럼 그러면 시간이라는 간접 목적어에 시젠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랑은 뒤에 있는 놈한테 맡겨랑 구워취 라는 명사의 과거에게 뭘 맡기라고 구워취 그냥 구워취하게 이 동작하게 맡겨랑 시켜랑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와 사역 동사가 적절하게 정말 잘 사용된 너무 완벽하고 좋은 어떤 문장이었는데 번역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우리 씽씽님 너무 좋은데 시간에게 시간을 좀 줘 그냥 허송생활 보내지 말고 시간에게 진짜 시간을 좀 주란 말이지 그리고 과거 흘러가게 좀 더 과거 붙잡고 그렇게 청승 떨지 말고 과거 흘러가게 좀 더 시간 어 게시지 맞아요 시간 흐르게 과거는 좀 진하게 도어 시간에게 시간을 과거를 진하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문장이지 않아요? 시간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과거는 흘러가게 두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흘러가게 두세요 머글러 계시지 말고요 하어 그리고 이 그지 같은 시간도 쯔어 예 호에 구워 쥐 어떻게 될까요? 이때 호에이는 할 줄 안다가 아니라 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일 수 있고요 그러면 쯔어 예 호에 구워 쥐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그지 같아도 다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신다 이니엔 하오할 구워 르지 우리는 꽃길만 걷는다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중국인들이 많이 하는 표현은 하오할 구워 르지에요 그게 하루를 잘 보낸다 이 시간을 잘 보낸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직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울리는 문장 같아서 마지막으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구어 마지막 신다 이니엔 하오할 구워 르지 신춘 하오할 구워 르지 신춘 하오할 구워 르지 신다 이니엔 하오할 구워 르지 신다 이니엔 하오할 구워 르지 하오할 구워 르지 하오 쇵 시간을 보내는 거에요. 시간을 보내는 거. 새로운 한 해 잘 보내 보자. 좋아요. 어, 이걸로는 예요. 어, 꾸어도 하오. 혼자서도 잘 보내 보자. 이걸로는 예요. 꾸어도 하오. 혼자서도 잘 하세요. 자, 하여, 꾸어. 자, 꾸어는 단독으로 쓰면 진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친구한테도 꾸어. 그래서 이번 시험은 무조건 패스. 통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무슨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다면 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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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어. 자, 지나버려, 지내버려. 그래서 패스라고 쓸 수 있어요. 1번은 꾸어. 이제 통과. 1번 꾸어는 통과. 2번 꾸어 넘어갈게요. 두 번째 꾸어는 실제로 시간은 좀 추상적인데요. 이건 장소는 실제로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뭔가 뚜벅뚜벅뚜벅해서 지나가요. 이번에는 장소를 한번 지나 볼게요. 자, 거기에 있는 네가 여기에 있는 나한테로 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로와 꾸어, 라이. 일로와 꾸어, 라이. 절로가 꾸어, 쥐. 절로가 꾸어, 쥐. 이게 뭔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처음 중고를 시작할 때 공부를 하게 되면 건너오다, 건너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교재에. 근데 실제 뭔가를 폴짝 건너가고 폴짝 건너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쪽으로 가까워지기만 하면 전부 다 꾸어, 라이. 내 쪽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전부 다 꾸어, 쥐.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일로와 봐봐. 잠깐만 와봐봐. 라고 할 거예요. 그 잠깐만 와봐봐. 라는 표현은 꾸어, 라이. 네, 꾸어, 라이. 잠깐만 와봐봐. 꾸어, 라이. 입으로 따라 하세요. 니 꾸어, 라이. 니 꾸어, 라이. 하여, 랑 워 꾸어, 쥐. 랑 시 나로 하여금 뒤에 있는 내가 해 랑. 그래서 랑 워 나로 하여금 꾸어, 쥐. 좀 가게 해줘 랑. 비켜봐요. 라는 표현이에요. 랑 워 꾸어, 쥐. 지나갑시다. 랑 워 꾸어, 쥐. 그리고 꾸어, 루. 그래서 길을 건너는 건데요. 마, 루. 라고 써 있어요. 이 마 자는 동물 중에 어떤 동물? 꾸어, 마, 루의 마 자는 동물 중에 옛날 꽃날의 교통수단을 담당했던 지금의 자동차 역할을 하고 있는 마,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말이에요. 말이 가는 길이 지금은 차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찻길을 건넌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말길은 없어요. 그쵸? 그 말길을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요. 꾸어, 마, 루. 찻길을 건너다. 길을 건너다. 그리고 루. 길을 꾸어. 지나가는 거. 그래서 어떤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워 매일 매일 또 루 꾸어. 어, 이 거, 수이샤. 매일매일 어떤 학교를 지나가고 어, 워 샹반더 루 샹. 내가 출근하는 길에 워 루 꾸어, 샹마샹마 디바. 워 루 꾸어 강남. 워 루 꾸어 니 더 지야. 그 다음에 너희 집 지나가. 거기를 약간 지나가다가 거기를 지나가. 루. 길인데 그 길을 지나간다고. 그래서 워 루 꾸어 종로 워 루 꾸어 을지로 워 루 꾸어 명동할 때 루 꾸어. 하여어 꾸어 마 루. 아까 방금 봤던 찻길 건널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오 샹신. 꾸어 마 루 시. 혹은 꾸어 마 루 더 시. 호.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만 꾸어 마 루 더 시.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꾸어 마 루 시. 1번 꾸어 마 루 더 시. 호. 2번. 그래서 이상하게 막 조합 만들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꾸어 마 루 시. 길 건널 때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 학습자분들이 꾸어 마 루 시. 라고 발음을 하세요. 그러면 이걸 들을 때는 길을 건너는 것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 하고 올릴 자신이 없으면 꾸어 마 루 더 시. 호. 꾸어 마 루 더 시. 호. 를 다 쓰고. 어 나는 이성을 잘해. 그러면 꾸어 마 루 시. 를 올라가면 돼요. 난 이성을 못해. 꾸어 마 루 더 시. 호. 라고 쓰시면 되고요. 워 꾸어 마 루 더 시. 니 꾸어 마 루 더 시. 호. 야오시야오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루구어 천안문. 여기 있는 천안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나시는 길로 바꾸시면 돼요. 지금처럼. 루구어 강남. 루구어 전마 전마 디방.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잊혀졌을 영화이긴 하지만. 친화했던 친화하는 그대요. 니 마. 비에 랑. 아 비에 구어. 비에 구어. 나 뼈야 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니 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그럼 그림으로 볼까요. 하나하나씩. 자, 첫 번째 읽고 번역해보세요. 에 니야 니 꾸어 라이샤. 에 니야 꾸어 라이샤. 에 니 꾸어 라이샤. 이게 뭐라고요? 니 꾸어 라이샤. 그럼 이때 건너오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니 꾸어 라이샤. 어쨌든 지나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에 일로와 일로와. 맞아요. 일로 와봐. 잠깐 와봐. 이시아가 있으니까 잠깐 넣으셔도 돼요. 야 좀 좀 와봐 좋아요. 좀 와봐. 잠깐 와봐. 그리고 니 뿌야 꾸어 라오. 에 니 뿌야 꾸어 라오. 자, 친구할 거야. 니 뿌야 꾸어 라오. 니 뿌야 꾸어 라오. 니 뿌야 꾸어 라오. 니 뿌야 꾸어 라오. 무슨 일이야? 니 뿌야 꾸어 라오. 니야 뿌야 꾸어 라오. 오지마. 그리고. 그의 시즌. 여기서 나오는 꾸어 쥐는. 어. 앞에 랑 꾸어 쥐에 있는. 앞에 있는 꾸어 쥐는. 1번 꾸어 쥐. 뒤에 있는 꾸어 쥐는. 2번 꾸어 쥐라서. 한 번 더 준비해봤어요. 랑 꾸어 쥐. 꾸어 쥐에서. 첫 번째 거는 1번 꾸어 쥐. 두 번째 거는 2번 꾸어 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게. 랑 꾸어 쥐 꾸어 쥐. 그 과거라는 시간을 꾸어 쥐라는 물리적인 걸로 좀 지나가게 둬라.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세 번째. 랑 꾸어 쥐 꾸어 쥐. 랑 웨 라이 다오 라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랑 꾸어 쥐 꾸어 쥐. 랑 웨 라이 다오 라이. 랑 꾸어 쥐 꾸어 쥐. 랑 웨 라이 다오 라이. 랑 웨 라이 다오 라이. 그러면 누구한테 뭐 해랑. 누구한테 뭐 해랑.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시킬까요? 과거는 이렇게 하고. 음. 어떻게 하면 될까? 랑 꾸어 쥐 꾸어 쥐. 과거는 지나가게 두고. 그쵸? 맞아요. 과거는 지나가게 두고. 미래를 맞이하라. 미래가 도착하게. 미래를 받아. 미래가 여기 도착할 수 있게. 맞아요. 과거는 냅두고. 미래가 다가오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냅두라기보다는 지나 보내고. 흘러보내고. 그리고 그래야 공간이 생겨서 미래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가 머물러 있으면. 미래가 오지 못할 테니까. 과거는 다음 정거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 미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는 지나가게. 미래는 다가오게.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네요. 어? 좋아요. 과거는 지나가게. 미래는 다가오게. 아유. 랑 워고 쥐바 고고. 고고 타이 따로. 고고 너무 커. 고고가 아기는 없어 보이는데. 샤년도 고고. 그 아이도 고고. 네. 타이 따로. 랑 워고고고 우리 생각이 다르다. 랑 워고고고. 런루게 진짜 커. 넌 너무 크구나. 랑 єaczegoeler. 랑워 matchedelets компitäten. 하핫. 타이ัной solche엔 저한테 배에서 mins 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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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 고고 거야 Grü 사랑 아 mahd가오 whole großes. 고고야 결 despite 초인ㅋㅋㅋㅋ 그리고 똥애랑 너무 커. 멍멍아 지나가게 해줘 멍멍아 이 때 호에이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길을 잘 건너는 거 좌우 살피고 손 번쩍 들고 파란불일 때 건너는 거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이 호에이가 배워서 할 줄 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에꽃마루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길 건널 줄 알아요 맞아요 저는 길 건널 수 있어요 배워서 경험이 생겨서 이제는 스스로 척척할 수 있다요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단순히 길을 그냥 지금 파란불이니까 건널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길 건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 길 건너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넝꽃마루랑 호에꽃마루는 달라요 넝꽃마루는 파란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리가 멀쩡해서 아니면 공사가 끝나서 조건이 허락돼서 건널 수 있는 거 근데 이 친구들은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경험이 잘 쌓인 거 연습했던 거 엄마한테 배웠던 거 그래서 저 이제 길 건너는 거 할 줄 알아요 스스로 할 줄 알아요 같은 느낌을 담아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얘만 보면 넝 같잖아요 그래서 회의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냥 네 인생에 어떤 사람 우리 방송 보다 보면 루구어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루구어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냥 그냥 돌만 던지고 가는 사람 괜히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 뿐이야 나는 그냥 가던 길이야 그냥 가던 길이야 오지스 루구어 일부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인생에서 루구어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앞을 달리고 막 댁에 와가지고 어그로 끌고 하는 사람들 그냥 타조수구 루구어 다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냥 짜구 그냥 짜구 하지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루구어 부종려 난 시원정 부종려 루구어 다른 하여 루구어 밑에 하나 적어놓을게요 제가 추어구어를 3번 밑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3번 단락 밑에 적어놨는데 2번 단락에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2번 단락에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추어구어는 사실 놓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놓치다 그래서 언제 많이 나오냐면 홈쇼핑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절대 부야 추어구어 최후의 지휘 생신하라 지고 몇 개 남았습니다 매진인바 절대 부야 추어구어 징힌다 지휘 오늘의 길 놓치지 마세요 막 이럴 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추어구어가 저는 그냥 놓쳤다 틀렸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어구어 놓친다는 건 무실 추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얼쇼구어 그냥 지났다는 거 지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하고 틀려서 우리가 추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고 무심이 지나와서 그걸 그냥 건너와서 추어구어 놓치게 된 거라서 놓친 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지나온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얘를 3번에 넣기보다는 2번에 넣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수어구어 무실 추어다 어색 구어다 그냥 내가 지나온 거니까 시바 맞아요 이런 걸 이해 안 해 동더 주스 장따라 주어 동더 하사스 예요 어찌 부터 무덜랜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틀린 거지 뭐 근데 틀린 건 아닌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런셍 매우스 뭐 추어다 또 슬 구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에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지나온 것들 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수 과오를 저지른 것은 어... 그냥 틀렸다는 거 놓쳤다는 건 정말 진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시간 그 공간을 지내온 거라는 거 하오 그리고 3번을 넘어가면 3번에 여기에 사실은 추어구어를 적어 놨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좀 다른 것 같아서 자 3번은 한국어도 이렇게 많이 해요 자 9월을 보고 그게 진할과라고 도금을 했었죠 그러면 진할과자니까 첫 번째 뜻은 지나다였어요 그래서 지나다 시간을 지나다 공간을 지나다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한국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지났죠 너무 지났죠 그거는 과잉충성이야 과잉충성이라는 표현하죠 과잉 할 때 과자가 그 진할과자잖아요 그리고 이건 나에게 너무 과분한 상이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야 그것도 과분하다 할 때 과도 진할과자예요 그리고 뭐 과반수 그러면 반을 넘는 수 반을 초과하는 거 아 오늘 너무 과하게 마셨어 나 오늘 과했다 맞아요 나 찌찌뽕 오늘 너무 과하게 마셨어 그래서 그게 과했다는 게 지나쳤다 아 과해 과해 이 선물은 너무 과해 맞아요 다 그 과해요 그래서 지나다도 되지만 지나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 뭔가 적당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나칠 때도 구어를 쓸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쓰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카드가 신용카드인지 무슨 칸인지 모르겠지만 구어 치 치 기한이 다 있어 신용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신용카드를 보시면 거기에 뭐 몇 년도 몇 달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이 구어 치 구어 치 한 거는 언제 제일 많이 쓸 수 있냐면 유통기한 쓰났을 때 쓰실 수 있어요 구어 치 그리고 숙제를 토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일요일에 내시면 구어 치 구어 치 러 구어 치 러 유행이 지났어 유행이 지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아 진짜 그거는 킹왕 짱이야 이런 말들도 구어 치 러 그리고 뭐 이제 갑분싸 이런 것들도 점점점점 맘만 구어 치 러 시바 하여 님몬더 서머 음 시엔자이 추언더 이즈 하여 쇼지 지금 핸드폰도 맞아요 아 캡션 하여 좌절금지 오티 지금봐도 신선한데 막 그런 거 전부 다 구어 치 러 시간이 지난 거 유행이 지난 거 3번에 있는 구어는 뭘 지나친 거냐면 자 분위기 할 때 치 펀 할 때 치 자 분위기 지나친 거예요 즉 이즈 구어 치 러는 일반적으로 연예인한테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 분위기 아니야 그 분위기 아니야 이제 그분이 아니야 어 구어 치 러 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이제 성룡의 시대 이 성룡은 좀 약간 좀 또 홍콩에서 밉상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의미로 구어 치 이제 약간 그의 시대가 끝났어 이제 그런 분위기 아니야 구어가 그냥 구어가 그냥 구어가 지나다의 뜻도 있지만 지나치다의 뜻도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 단어를 다 외우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자 네 번째 있는 거 구어 지안 구어 지안 자 이렇게 해볼게요 구어 지안 구어 지안 아 구어 지안 구어 지안 몸을 낮추고 아 구어 지안 구어 지안 과장이세요 과장이세요 한국어로는 과찬이세요 과찬이세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차라리 욕을 하세요 구어 지안 구어 지안 막 칭찬할 때 있잖아요 어머 어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어쩜 그렇게 뭐뭐 하세요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오히려 욕하는 게 낫지 칭찬하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는 역할당 과장고장 아 고장 고장 왜슘머 나리국자리장 고장 사 가족ут 안고 아니면 이런데 막 숨이 막히고 이런 거가 구어 민 그 민감도가 지나치니까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구어 민에 modest Dieser hgan Yoashoshi shop You 아 맞아요 알레르기를 껌민이라고 하구요 저는 팥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어렸을 땐 별로 안심했었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안먹다 보니까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때 한번 수업하다가 응급실 한적 있어요 누가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분명히 우아가라고 해가지고 먹었더니 누구네 반대였지? 학생차에 실려가지고 내가 수업하다가 말고 응급실에 갔어 귀가 안들려가지고 권민 워요거 워요홍도 권민 하여 타요망구어 권민 망구어 권민 이 망구어 권민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이남용님이 망구어 권민이 있어요 그때 글쓴 것 같아요 망구어 권민 홍도 권민 하여 샤면 권 자 권어 번에서 번자는 뭔가 점수 분 어 피부가 어 권민성 과민성 피부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기에 민간다 민간싱 그때는 알레르기 피부가 아니라 그냥 과민한 거니까 민간 민감한 피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감한 피부 시시를 워요홍도 권민 하여 한 어떠어른 요거 시아 권민 뭐 새우 권민 뭐 시아 권민 피부 얘기할 때는 민간 아니면 안짜오 아니면 뭐 기름기 작작 인덱 그건 민간다 시시시시시시 시시시 시시시 필부 민간 시시필 drift 필부민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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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하사 면 구어판이 이 분이 어떤 점수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점수가 좀 지나친 거에요 하는 태도가 좀 지나쳐 그래서 한국어로는 과분하다가 아유 과분합니다 하지만 중국어로는 이게 한국어로 얘기하는 과하다에요 이게 과하다 그래서 과하다라는 표현을 아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 과해 과해 예를 들면 제가 잘못했을 때 진짜 아주 작은 실수로 했을 때 진짜 아주 작은 실수로 했을 때 근데 학부모님을 모셔오래 그러면 제가 잘못했을 때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알겠지만 좀 너무 지나쳐 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이따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차우구어 시 차우 시 뛰어넘을 초자잖아요 그러면 초과했다 한자 그대로에요 초과했다 우수궁진 그러면 넘어간 거에요 선에서 우수궁진 시 50kg을 좀 넘어간 거 좀 넘어간 거 그러면 차우구어 오수궁진이니까 지금 55kg 이렇게 될 때 하여 비의 초과에서 초과는 저 2번으로 넘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다시 봐도 3번보다는 2번이 맞는 거 같아요 사람한테 걔는 유행이 지났어 라고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옷이나 핸드폰 시계 이런 것들은 꾸어쉬 유행이 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꾸어치는 연예계에서 환불 갔을 때나 아니면 뭐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써요 그래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가 지났다라는 건 비슷하겠죠 즉 맞아요 여기서 이게 다시 봐도 2번 같네요 올려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림보고 다시 해볼게요 자, 봐도 2편을 준비한 2편이 좀 더 자, 이거. 어? 이거 너무 커요 글자 읽을 수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자, 안 보이지만 읽을 수 있어요 꾸어 분, 타이 꾸어 분어 꾸어 분, 타이 꾸어 분어 이렇게 뚜껑만 먹어도 읽을 수 있으면 이제 중어가 는 거예요 꾸어 분, 타이 꾸어 분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까요? 꾸어 분, 타이 꾸어 분어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꾸어 분, 타이 꾸어 분어 과해 너무 과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거야? 이고치 이고치 이고치는 아 맞네 이거 너무 좋다 너무하네 너무하네 과해 과해보다 너무하네 너무하네 좋네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잘하네 자 기한이 끝났습니다 이고치 고치 할 수 있는게 이번 채널의 15와 고치 비에츠고치의 시핀 비에츠고치의 면벌 대회에 놔둬서 좀 마판라 기한이 지났어요 유통기한 종류 자 저종양시 양시시 스타일 저종 이런 종류의 양시는 양시의 이고치 이런 종류의 양시의 이고치 이건 옷이죠 어 수요 저종 양시의 이고치 이고치 이런거 샀는데 이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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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시시 자 구어치는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쓰고요 한물같다 라는 표현이 딱 잘 어울리는 표현이거든요 이미 지나갔어 그니까 시시 시시 Selbst ninguém 000 영화는 다 난데 누가 나 한물 같다 누가 나는 무엇이 같다 그랬어 그렇죠 그쵸 안 갔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굉장히红 아 터머니 아니네 한 사람이네 한 사람이네 동일한 사람이네 동일한 사람이네 동일한 사람이네 그래서 누구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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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으로는 이런 느낌 고장 고장 이런 느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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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느낌이에요 아 과찬이세요 그냥 조금 잘난 겁니다 과찬이세요 에고 아니에요 자 요거는 양 간지럽다 양자가 동물중에 무슨 동물이에요 동물중에 동물중에 양중에 무슨 동물 양중에 무슨 동물이 아니라 동물중에 무슨 동물 양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 양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간지러운 소리 간지러우면 간지러움 그래서 간지러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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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러울때 양 양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도 외우면 돼요 간지러 간지러 양 양스러 양 양 그래서 이 간지럽다는 표현은 또 되게 많이 써 뭐 우리가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엉덩이 근지근지 할 때도 피구 양 양 하고 이렇게 말해요 피구 양 양 우리가 막 피구 양 양 피구 양 양 피구 양 양 피구 양 양 요거 다시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림 보시고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느낌의 글들을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전공다 수 도 이딧냐오 차우고어 부무라우 취다 수 도 차우고어 라는 단어가 나와있고요 차우고어는 뛰어넘어야 돼 넘어야 돼 초과해야 돼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글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라야님이 이런 글귀 좋아하시고 많이 적어주세요 부모님 얘기 되게 울컥해 하시고 전공다 수 도 이딧냐오 차우고어 부무라우 취다 수 도 이제 요정도 번역하실 수 있으려나 라야님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할까요 전공다 수 도 이딧냐오 차우고어 부무라우 취다 수 도 성공은 맞아요 부모가 늙는 속도보다 빨라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호강시켜 드리려면 어 다 늙어버리기 전에 성공을 빨리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엄마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성공의 속도는 반드시 부모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어 좋아요 속도를 넘어서야 돼 맞아요 너무 늙어버리기 전에 성공하세요 너무 늙어버리기 전에 애니메이딩요 정공 정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5번이 남아있는데 5번은 거의 안 보고 넘어갈 거라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번째 있는 구어는 소리를 구어 라고 내지 않고요 쌍기역 말고 기역 말고 기역으로 구어 구어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세게 추구어 가 봤구어 칸구어 보았구어 본적이 있구어 칠구어 허구어 마셔봤구어 먹어봤구어 그리고 해본적이 없으면 안해봤으니까 매일 칠구어 그리고 해본적이 한 번이면 추구어 이츠 추구어 이츠 그리고 먹어본적이 없으면 매일 칠구어니까 이츠가 붙지 않겠죠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 이츠 이에 자체가 다 부사가 돼서 동사 앞으로 가요 이츠 이에 를 한 번에 묶어서 떨어뜨릴 수 없어요 이츠 이에 한 번도 매일 칠구어 한국어 없으면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본적이 있구어 없구어 하는 동작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는 완전 쉬워요 해본적이 있구어 없구어 없으면 매일 응구어 있으면 응구어 그럼 요것도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말로 만들어보세요 저는 마라탕을 먹어본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먹어본적이 있어요 마라탕을 라는 문장 만들어보세요 저는 마라탕을 먹어본적이 있어요 라고 하려면 저는 왜 이렇게 빨라? 어쩜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있지? 워추구어 마라탕 네 워추구어 마라탕 전 추구어 마라탕 마라탕을 먹어본적이 있어요 워추구어 마라탕 그리고 뒤에 것도 저는 프랑스어를 배워본적이 있어요 에쑤 저는 프랑스어를 불어를 배워본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프랑스어를 배워본적이 있어요 어쩜 뭐 쉬워? 저는 프랑스어를 배워본적이 있어요 워추구어 파위 맞아요 워추구어 파위 파구어 할 때 파 파위 할 때 아까 누가 그랬는데 어법이 어렵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글자 중에 좋아하는 글자 법법자인데요 법법자를 잘 보세요 뭐랑 뭐가 합쳐져 있는지 법이 법이라는 파위 할 때 이 파위 할 때 이 파 파구어 할 때 파 무슨 파위 할 때 파자는 글자 뭐랑 뭐가 합쳐진 걸까요? 법이라는 거 어법이라는 거 문법이라는 거 그리고 생활의 어떤 법은 뭐랑 뭐가 합쳐진 걸까요? 글자 두 개밖에 없잖아요 파 제긋스 정말 싱창하다 맞아요 물이랑 가는 거예요 왜 법이 물과 가는 거냐면 이 세상을 물처럼 흐르게 해주는 게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파 헌난 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냥 저게 없으면 언어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 막히는 데를 뚫어주는 데가 그게 그래 뭐든 아주 작은 생활 속에 내가 말하는 게 법이든 아니면 진짜 큰 법이든 어쨌든 새 사회가 흘러가게 물처럼 흘러가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파도 문장을 아예 어법을 다 배제하고 하면 문장이 아마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맞아요 흐름에 굉장한 역할을 해주는 거라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극복할 수 없지만 아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가 너무너무 싫어요 기운이 쭉 빠지고 그냥 그런 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뱉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하오 하요 해본 적이 있으면 해바꾸어 구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매이 자 그리고 매이 지앤구어 그러면 매이 지앤구어 는 뭐 한 적이 없는 걸까요? 워 매이 지앤구어 페이 워 매이 지앤구어 다 걸는 워 매이 지앤구어 다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니 알고 오 마 니 알고 오 마 도대ήσ도 무려하고 오 마 니 알고 오 마 맞아요 니 알고 오 마 나 사랑한 적이 있긴 해 나 사랑한 적이 있어 맞아요 사랑을 했어 사랑을 했어 너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한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너는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한다고? 이건 약간 첫사랑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사실 나도 그 해 우리는 이런데 나올 것 같은 사실 나 너 좋아했었다? 너 알았어? 너 알고 있었어? 나 너 좋아했었는데 나 너 좋아했었는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에요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에요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에요 너를 좋아했었던 내가 너를 좋아하느라 참 좋았어 라는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다시 보면 그거 잘 들릴 거에요 그때 왜 못 들었지? 싶을 정도로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에 시원? 나 수호 시황 구워더워 나 수호 시황 구워더워 그때 너를 좋아했었던 내가 좋아 자 이제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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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건데요 이때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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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는 시험을 응하는 친구한테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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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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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번에 시험 통과해라 하고 쓴 거에요 자 이제 우리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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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넘길게요 구워에 이제 마지막 5번 나와 있는데요 5번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뭐 딱히 그렇지 않아서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구워는 지나는 거에요 시간을 지나는 거 근데 시간을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쵸? 난 구워 시간을 지내기가 어려운 건 이런 거에요 되게 궁색한 거 그래서 어려운 난자가 들어간 단어들은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이 좋지 않죠 난 구워 나는 하우 난 구워 하우 난 구워니까 너무 난 구워 와 하우 난 구워 난 너무 구워하는 게 난 어려워 즉 나는 너무 힘들어 맞아요 마음이가 괴로워 슬퍼 어쨌든 다 나쁜 거잖아요 어려운 건 나쁜 거야 나 정말 슬퍼 괴로워 맞아요 너무 좋아요 하여 요건 조금 희망적이네요 어려운 난이 없어져 거치고 구워 하우 메인 디엔 그러면 매일 사실 중국인들은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이든 잘 모르는 사이든 뭐 메일을 쓰거나 뭐 할 때도 해버 굿데이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네 전 아침에 마을 사람들 만나고 하면 하거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40년 살면서 없었어요 대부분 다 제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 아 나 아 약간 이런 식이거나 아 네네네네 이정도 뭐 그 누구도 다한테 회답 회답을 해주지 않았어 근데 그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이런 거라서 고하우메이티엔 이거는 그냥 축복의 말 정도로 쓸 수 있지만 이걸 막 뱉어가지고 매일매일 쓰진 않아요 그냥 좋은 하루요 매일매일이 행복하세요 근데 약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뭐 복된 하루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것도 싫잖아요 복된 하루 되세요 막 이런 거 그들만의 인사니까 근데 저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 편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답변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고하우메이티엔 매일 빼면 좋은 하루 되세요가 돼요 고하우이티엔 고하우이티엔 좋은 하루 되세요 고하우이티엔 고하우이티엔 근데 매일매일 좋으세요 고하우메이티엔 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에는 개과천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과천선 음 뭔가 고쳐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 개과천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개과자신이라고 해요 어 스스로를 고쳐가지고 새롭게 태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구어즈신 이게 비슷한데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갈구어즈신 이거 있고 나머지는 잘 몰라도 될 거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뒤에 숙제 부분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개과자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숙제로 넘어갈 건데요 숙제 하실 때는 그냥 냅다 번역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때 구어가 시간을 보내는 걸까? 아니면 이 거리에서 지나간다는 걸까? 아니면 뭔가 지나치다는 걸까? 지나다 지나치다 그리고 그래 본 적이 있다 인생에서 그래 본 적이 있고 할까? 이렇게 그중에 뭘까? 생각해보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중국인들은 구어 생리로 생일 보낼 때 한국의 국수 같은 거를 먹어요 그들은 장수면이라고 하는 중간에 막 왁왁 끊지 않고 쭉 뽑아가지고 장수를 기원하면서 먹어요 한국인은 미역국을 먹고 비슷하죠? 한국은 생일 때 먹는 거 그리고 구어 마루 그러면 길을 건너다니까 이거는 2번 구어 구어 마루 도시호 조어 칸칸 요 칸칸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그리고 이거 항른일까요? 싱른일까요? 싱른일까요? 항른일까요? 밤마 시엔 밤마 시엔 밤마 시어 얼룩말 시엔 얼룩말 선 맞아요 싱른 왜냐하면 가는 거니까 갈 단일 행자라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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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먹었네요 싱른 싱른 조우는 걸어가세요 싱른 밤마 시엔 횡단보도로 건너가셔야 돼요 하여 워취구어 가봤다 가봤구어 라는 표현이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메이취구어 아직 안 가봤다 이렇게 해석해보시면 되고 그림 보고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아래는 부의야오니까 하지 마세요 난 구어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 워믄 부의 리카이니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숙제하실 때 같이 하시면 돼요 요건 제가 확인은 드리지 않지만 설마 이 페이지 안 하고 있지 않겠지? 설마 막 텅텅 비어있고 이러지 않겠지? 하여 시아 이거 추덕어 십분정 십분 늦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랑 워 추추 나한테 어떻게 하래? 랑 워 추추 러쉬 타이 구어 푼 러 그러면 고작 지도 10분정 그냥 십분 늦었으면 십분 늦었으면 십분 장소리 하면 되지 랑 워 추추해 나가래 러쉬 타이 구어 푼 선생님은 좀 그러면 선생님은 과분해가 아니라 선생님 너무해 너무해 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은 지나치다 그래서 화장핀을 쓰면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약을 먹어야 되나 라는 표현이고 이때는 지나치다 그리고 숙제하실 때는 여기에 몇 가지만 신경 써주세요 첫 번째 2번 친구와 생일을 보냈어 라고 쓸텐데요 대부분 숙제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생일을 보냈어 친구와 왜냐하면 영어 하시는 분들은 생일을 보냈어 위드 프렌즈가 뒤로 가거든요 그러면 중국어도 외국어니까 영어처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꼭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친구와 생일을 보내다 라고 하려면 친구와 허벙효 보냈어 구워 이 순서로 쓰셔야 돼요 뭐뭐와 할 때는 위드가 뒤로 가지 않아요 한국어 옷은 그대로 쓰시고요 5번에 보시면 3일만 지나면 주말이에요 그럼 3일을 지내요 구워 산티엔 저스트 쥬우시 쪼모 구워 산티엔 쥬우시 쪼모 라고 쓰면 되고요 이쪽으로 와 라고 하면 이쪽을 막 또 쓰려고 막 쪼 쪼비엔 막 이런 걸 써 그러면 쪼비엔 또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냥 이쪽으로 건너와 자체가 구월라예요 그냥 야 일루와 일루와 야 일루와 구워 라이 이 자체가 뭐 이쪽 쪼비엔 이런 거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쪼비엔 쓸 거면 구워 라이 배 갈라야 되고 일이 커지거든요 구워 라이 배 갈라야 돼가지고 구워 저비엔 라이 이렇게 써도 너무 어렵잖아요 구워 저비엔 라이 타이 난 소이 어 워즈웨어 쥬양 주시에 비자오 지엔단 공방비에 니 구워 라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3번 가봤어 일본을 이기 때문에 먹어봤어 빵을 가봤어 3번 일본을 이 순서로 쓰셔야 돼요 나는 가봤어 3번 일본을 워치구워 산츠 르반 워치구워 산츠 르반 워치구워 르반 산츠 워치구워 산츠 르반 그리고 얘는 16번은 책에서 지워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인쇄되어 있죠 니 맨 쪼따 아인어져묘야 지워졌으면 좋을텐데 이거는 교재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16번을 뺏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대로 인쇄가 되어 있다면 되어 있나요? 다인더머 슬리우하우 요메요 니먼도 수시한지 칼도 있어요? 있으면 그냥 보고 답보고 쓸게요 말로는 너를 건널 수가 없어 내가 말로는 너를 못 건너 내가 워 말로는 슈워 건널 수가 없어 부구어니 그냥 상용하는 관용 표현이에요 슈워 부구어니 야 말로 못 당하겠다 요거는 딸 키우시는 엄마들은 이해될 거예요 딸이 뭐 한 몇 개월만 되면 슈워 부구어니 말로는 못 이겨 말 너무 잘해 딸이 오 슈워 부구어니 말로는 못 이기겠다 말로는 못 이긴 사람들 많죠? 오 슈워 부구어니 오 슈워 부구어니 그러면 뒤에 거 이거 뒤에 거 하실 때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서 쓴 거 없어요 제가 건지 엔단 하는 옹이 숙제하실 때 요것만 주의하시면 뒷부분은 고칠 거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를 쓴 이유는 얘를 통구어가 있는 이유는 통구어랑 찐구어를 교재에 구분을 해놨는데 교재에 통구어가 땡땡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점이 두 개 이렇게 인쇄가 근데 점이 한 개여야 돼요 점이 한 개여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고쳐주세요 통구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점 한 개로 바꿔주세요 뭐 찐도 그렇고 구어도 그렇고 다 바꿔주세요 점 두 개 붙이시는 거 아오 자 그리고 요것도 찾으신 분들은 같이 글자 바꿔볼게요 쇄지하오에 있는 것도 싱프 할 때 맞아 점 두 개 요즘 누가 써요 싱싱님만 조심하면 되죠 쇄지하오 할 때 이 사교 모임 할 때 SNS라는 표현도 쇄지하오의 셔 요새 이렇게 쓰는 사람 이제 프라우양님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프라우양님만 싱프에 싱프에 후 잘 고치면 되니까 쇄지하오에 셔 고쳐주시면 돼요 요새 누가 이렇게 쓰겠어요 그쵸 요렇게 쓰시는 분들이 프라우양님이랑 구름따라님이 두 분 계세요 고쳐주시면 돼요 요 쇄지하오 그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숙제 내실 때 이렇게 빈칸 찾아가지고 어 나는 오늘 했던 꾸어 중에 이 문장이 좀 기억에 남아 그 문장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꼽은 오늘의 문장은 후에 요 펑 위 분명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 또 있을 거예요 비바람이 부는 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단 예 종장 거취 단 종장 거취 종장 시 결국은 마침내 꾸어 취 다 지나가요 비바람 부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지나갈 거예요 어 하오 샤오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이티엔 진티엔 주스 워 꾸어 더 부탈하오 오늘 하루 별로였어요 그래서 자이 부하오다 이티엔 도 후에 꾸어 취 아무리 안 좋았던 하루도 다 결국 지나가니까 음 힘들었던 하루도 다 지나가요 이런 날은 다 지나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패턴인데 나시에 소요 니 이외이 구어 부취도 구어 취 도 후에 꾸어 취 구어 취가 세 개나 나와가지고 구어가 세 개나 나와서 준비했어요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던 모든 것들이 도 후에 꾸어 취 다 지나가요 나시에 소요 니 이외이 구어 부취도 구어 취 도 후에 꾸어 취 뭔가 되게 랩 같다 구어 취 많으니까 나시에 소요 니 이외이 그럴 줄 알았던 구어 부취 불가능할 줄 알았던 건너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구어 취 과거가 도 후에 꾸어 취 소리해서 읽어보세요 나시에 소요 니 이외이 고어 부취도 구어 췷 도 후에 꾸어 췷 나시에 소요 니 이외이 고어 부취도 구어 췷 도 후에 꾸어 췷 저거 워싱 저거 워싱 저거 워싱 불가능한거 케란티아 시사야 도 후에 꾸어 췷 소요 다자고자요 미팅 회의 호치 라이더 내일은 추울 거니까 내일은 추울 거니까 내일은 추울 거니까 신축을 거니까 소요 다자고 大家都 자요 이切都 후에 꾸어 췷 여러분이 좀 좋았던 문장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장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좀 좋았던 문장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Reno3 알고 싶은데 나시에 소요 니 에이고 우취도 구어 Veh고 후에 거 erf onz Row 소용 지 압 syllables tar 오늘은 별로 좋아 앉고 자 그 자리idence 없區 미팅 nu cr 럴 GIR perce Row 하하오 하오 심오아 님مر 하오 나 주카케이 백 수고하셨습니다 Glacci convenient 오늘은 별로 좋았던 도전이 없었나 보다 다음 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시간 랑 고취 고취 시원히 고도 하오 하오 시원히 고도 하오 그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